자, 각세리 타령 한번 가봅시다 그리야 그리야 우리가 죽지도 않고 보았어 어허이로 비밀에 배도 정성판서에 차제이고 발도라 남산자리 막아시고 호난뿐에 달려서 각서로 돌아왔네 헛치리고도 치리고도 잘이었다 배락공과가 잘이었다 내 선생님 누구신가 나보다도 잘이었고 시전서절을 읽었느냐 의식하게도 잘이었다 배락공과가 잘이었다 안전고리는 동고리요 썬고리는 봇고리 뛰는 개는 개두리요 나는 모래 백불이 한 발 가진 깜기야 두 발 가진 까마귀는 세 발 가진 동농이라 내 발 가진 까마귀 기름통이라도 처먹었는디 미끌미끌이 잘이었고 막걸리 사발이라도 먹었는디 덜찍덜찍하게도 잘이었다 내 해랑 공과가 잘이었다 여보시오 선생님들 이 노동말씀 좀 들어보시오 세상 천지만물 눈에 사랑밖에 너희끌소 빈손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 입고 떠나는 인생 죽자 살자 욕심부려고 끝까지 끝 아무 소용없거이다 천지연애 놀러나는 어디로 떠났기에 강이 두 개 도둑만 가마귀만 입을 것을 피우고 우리 무모가 날라서 콧대골께도 길러서 큰사람대라고 허옇건만 박설이 신세가 웹발이오 질러질러 나가다가 애패내내라고 어둡듯이 지랄을 거치도 생겼소 참 지랄 밖에도 생겼다 군통내가 흰 양불납장에 질러있기 모가지에 빈깃해 기비진 눈에다가 나선 우리 계방붙고 한구리 손에다가 깨기만 내 신세를 저량들 누가 내 맘을 알아주겄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밤은 바빠서 못먹먹고 죽은 죽을다가 못먹겄소 떡은 넓어서 못먹먹고 술은 수리수리 잘 넘어갔다 소주는 속이 타서 못먹먹고 맥주는 맥이 빠져 못먹겄소 양주는 냥이아차 못먹먹고 탁주는 탁탁탁탁 잘 넘어가요 예를 들어 문바가 잘이셨다 어허! 문바가 정말로 이거 왜 운이라고 천백이 쳤걸소